이번에는 김세라 어린이 35번입니다. 대구 국제학교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. 아빠가 외국인이시고 어말로 한국인이시고요. 얀전한데 나중에 마지막 학창곡 때 기대하셔도 좋다고 합니다. 선생님도 새로운 면에 깜짝 놀란 그런 모습이 자축구에 숨겨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. 김세라 어린이가 부를 노래 Under the Sea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. 김세라 어린이 35번입니다. 김세라 어린이 35번입니다. 네, 희생아 어린이, 희생아 어린이의 깜짝한 무대였습니다.